갤럭시 워치 6입니다. 둘 다 44mm이고요. 실버, 그라파이트 색입니다.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일반 버전과 클래식 버전인데 이건 일반 버전이고요. 둘 다 같은 사이즈입니다. 실버는 확실히 그냥 은색이에요. 전체적으로 은색의 톤을 띄고 있고요. 그라파이트는 살짝 남색 톤이 들어가 있는 예전에 아이폰5 때의 그 색깔?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살짝은 그레이 톤이 돌면서 살짝 또 네이비 톤이 도는 그런 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딱 무슨 색이라고 말하기 참 애매한 것 같아요. 이런 색을 띄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는 둘 다 블랙 베젤을 가지고 있고요. 상단, 하단 부분 이 전체적인 동그란 부분은 검은색 유광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두 제품도 똑같아요. 뭔가 생산 공정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? 이거는 갖고 테두리 알루미늄 여기 부분만 접합시켜 버려서 밴드를 연결하면 되니까요. 둘 다 지금 기본 밴드 상태인데 둘 다 실리콘 밴드의 이렇게 끝부분이 살짝 달라요. 이거 시계다 라는 느낌을 좀 받는 거는 실버 색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버튼에 빨간색 띠 있는 것도 예전에는 LTE랑 셀룰러 버전이랑 일반 버전이랑 차이가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둘 다 빨간 띠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여기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고 얘는 LTE 버전이고 얘는 일반 블루투스 버전인데 거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착용을 해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실버 조금 더 뭔가 밝은 느낌의 시계스러운 느낌 이거는 워치6 그라파이트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한 색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라파이트라고 아무튼 이런 느낌 살짝 조금 더 뭔가 디지털 시계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제가 느끼기로는 줄질하기에는 실버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심플하게 쓸 때는 그라파이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실물로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약간 푸른 계열로 떴다가 이렇게 보면 또 그레이에 이렇게 보면 사실 블랙 베젤이랑 같이 봤을 때는 검은색 같거든요. 좀 특이하게 납니다. 실버는 전체적인 여기 베젤 상단 하단 부분 블랙 제외하고는 여기는 실버로 마감돼 있고 버튼도 실버 그라파이트는 버튼 색깔도 좀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? 이게 이게 그라파이트 색이 맞지 않나? 그라파이트 색은 홈페이지 가서 봐도 색이 조금 이 실물 색이랑 좀 달라요. 그래서 좀 묘하네?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게 두 제품 한번 살펴봤어요.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